한판 마지막 경쟁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는 픽으로 한번 가볼게요 겐지하시고 겐지님은 보시고 겐지나 아니면 다른거 하시고 자리아 나인하르트 그 다음에 메르시 루슈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꽉 잡어 지면 니들 점수 떨어지는거지 나랑 상관없다 지면 한시간 이상 복구해야돼 포커싱 포커싱 지금 쿠로선생님이 얘기 안되니까 겐지님이 뭐 잡고있다 포커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격진에서 얘기해야지 뭐 포커싱을 힐러가 얘기할 수 없잖아 나도 그렇고 네 크리스님이 그리고 궁찼어요 이러면은 저 호응대요 이게 나와야돼 맞습니다 저 궁찼어요 근데 나랑은 유상가리지 이게 아니잖아 궁찼는데 나랑 어쩌라고 나는 없는데 이게 아니고 저 없어요 있어요 저 대여 호응대여 이렇게 짧게 연습 이거 저 궁찼였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잖아 궁은 내가 내 궁은 내가 알았을게 어 한번 물어보고 애매한 상황이면 우리 서로 반발하죠 반말해 반말해 더이상의 존댓말은 필요없다 이제 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반말해도 돼 반말 한번 해보세요 게임할땐 반말해도 돼 야 게임 야 어 야 어 아 아 우리 풍형한테도 반말하는겁니까? 어 오케이 반말해 집중하자잖아 지금 애기가 어 얼마나 답답해 잘못 꼴렸어 쟤 쟤 면방전 나가도 나가봐야지 근데 뭐야 어 이거 꼴찌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거 아니야 지금 잘못해 잠깐만 잘못 신청했지? 근데 어떡할거야 어 너 이미 마이크 보냈으니까 넌 빠져나올수 없어 하하하하하하 계속해야돼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충하다 끝내면 되지 안되면 끝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꼴찌하면 경기수 제일 많습니다 결승 우승팀하고 꼴찌팀이 제일 경기수가 많아 무슨말인지 알죠 계속 고통받아야돼 끝까지 끝날때까지 한달동안 어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한번 이기던가 어 이래야돼 오케이? 하하하하 우승팀은 정말 즐겁겠지 우승이니까 계속 한달동안 우리팀은 한달동안 연습이라도 안했으면 모른대 가자 이겨야해 집중해 빨리 응 집중해 빨리 이겐지 이익선 가자 오케이 이겐지 이익선 아 애들이 이렇게 반말을 안하고 살아갈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디서 맞고다니니? 니네? 하하하하 말 안하고 다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저 35살때 반말은 못하겠어요 그럼 나한테는 하지 말든가 비슷한 나이때는 이십 그럼 스무살 최강 나 갈게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괜찮아 누구야 겐지인가? 이래서 아이디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내가 뽑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어둠의 나갔어 아 뭐야 아 꿍꿍승이야 꿍승 우리팀이 강하다고 생각한가봐 끝나겠다 근데 에이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저쪽 팀도 저쪽 팀도 괜히 지기 싫으니까 우리팀 되게 만만한데? 할만한데 편하게 얘기하고 좀 오그라들더라도 왜냐면 이게 방송이에요 이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반말해야돼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허무하게 지면 이것도 못할짓이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지더라도 말이라도 많이 하고 지면 열심히 한건데 말도 안하고 지면 좀 그러니까 반말해 알았어 형태야 어 고마워 반말해줘서 고마워 내 사람 이상해 야 근데 반말을 왜 나한테만 하려고 니네들끼리 하라고 나도 반말하는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이렇게라도 분위기를 세신해야 말 좀 해라 말 좀 솔큐 전사들이야 왠만한 솔큐보다 말이 더 없어 너무 한거 아니냐 솔직히 형한테 왜 그러냐 형이 잘못 해낸거냐 집중하자 뭔 자꾸 집중을 해 아직도 있는데 할말이 그거 밖에 없어 아 뭔 자꾸 집중을 해 아 미치겠다 아무튼 반말해도 되니까 짧게 짧게 브리핑하고 점수를 어떻게 올린거야 너네 말도 안하고 올린거야? 솔큐전사 우리 팀 하긴 솔큐때는 또 말하는 사람만 하더라고 안하는 사람도 안하더라고 시키는대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오더만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자면 다같이 가면 되니까 솔큐를 안해서 나는 잘 같이 그때 하는 애들끼리 해가지고 솔큐는 거의 다 안할걸? 다 듀오나 3NQ 그렇게 할거 같은데 그럼 거기서 말 안해 너네? 거기는 계속 맞춰 맞춰온 굳이 말을 안해 뭐 1년 맞췄어? 아니 1년 맞췄냐 오버워치 나 혼자 한다밖에 안되는데 아니 그런건 아니긴 한데 싫어? 우리 팀원이 싫어 얘기해 누구 싫어 투표한다 투표해서 한 명 빼고 간다 저희 아직 일주일도 안되지 않았나? 지금 빼고 가도 돼 지금이라도 아 뭐야 쿠로 선생님도 솔큐? 안되는데 쿠로 선생님만 믿고 있는데 나이 어리지만 오더 혹시 가능할까 해서 큰일났는데 다 솔큐적이다 형 점수 차이가 왜 이래 어? 저기 점수가 45점? 어 저기도 우리랑 똑같다 미안해 안해도 돼 저기 45점 하나 있어 비슷하다 영태랑 비슷한데 할만해 할만해 야 점수값 해라 야 점수값 해라 야 점수값 해라 아 배아퍼 아 풍용할 때 형 하죠 이건 나이 치면 좀 심해서 반말은 하더라도 풍형까지는 붙이는게 좋은 것 같아 당연히 풍용은 해야지 풍용 들어가요 들어가 이렇게는 돼 풍용은 일단 하죠 이거 아까 영태는 너무 심했어 가자 얘들아 가자 니가 반말하기로 했지 개념을 버리자는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 야 너네 브리핑을 안하면서 반말은 진짜 다른다 매너가 없어야지 어? 풍용이 이제 45짜리 상대만 마크해주면 이길지 1대1로 이제 맞전 꺼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이제 1점 차이네 내가 더 높구나 가자 여기 어떻게 또 얘기하는다 게임 얘기 좀 하지 지금 실패 일단 얘기할게 없는데 뭘 얘기할게 없어 엄청 많지만 다르팀은 빨리 일로와 빨리 빨리 일로 일로 2층? 2층? 오케이 우린 여기있고 솔저는 솔저는 저기 2층에서 맞고 오른쪽에서 리퍼가 오른쪽 막는걸로 오케이 여기 라인 방벽 깨진다 싶으면 그냥 내려가요 방벽 막 내리지마 트레이스 옆으로 들어왔어 트레이스 오른쪽 트레이스가 도망가 300 텀백 텀백 계단쪽에 리퍼있어 여기 좀 이따 내릴거에요 리퍼개 방렬아 빠지면 2층에 루시오 트레이스 뒤에 트레이스 뒤에 트레이스 트레이스 지금 다시 막 잡고 있을게 왼쪽 방에 솔저 빠졌어 빠졌어 밴지 오른쪽으로 왔어 밴지 있죠 트레이스 뒷쪽이 계속 있어 나 힙 스톱 썼어 나 밤베지용 900 나 지금 방패 900 800 700 500 나 밤베 내린다 8살 빠져봐 아직 라인 궁 안 나왔어 위험 위험 적방 라인 돌진 라인 돌진 라인 돌진 트레이스 서브 끊어 라인만 더 라인만 끊어 오케이 라인 끌고 솔저 끊었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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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층으로 올라갔어 나 그 눈이야 트레이스 공 썼는데 2장 안 됐어 아이고 나 죽었어 왜 죽어 아 때리니까 죽지 저 루시우도 죽었어 트레이서 이거 안 죽여 트레이서 계속 지금 우리 기지 쪽 저 루시우 짤리는 중 우리 기지 쪽 왼쪽 길에 라인 나는 궁 안 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지금 사랑하는 사람 트레이서 조심 나 사랑하는 트레이서 밀려고 트레이서 밀려고 그냥 와 그냥 와 저 궁 나 궁은 천 삼백 트레이서 아직 우리 기지 쪽에 있어 겐지 궁 썼어 겐지 궁 썼어 나도 썼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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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쪽에 겐지 우리 힐러 죽었다 겐지만 겐지만 잡으면 메리스 죽었어 저기 저 아이고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털린 듯 아하 빠질까? 빠져야겠다 아 잘 막았니 뒤에서 아 궁 풍형은 이번 궁 사이밍 좋았는데 어 저 왜 못 죽이나 질서입니다 우리가 딜러가 없었어 잘 좀 해봐 흐흑 왼쪽 솔져 솔드라고? 오케이 죽었다 트레이서 지금 2층에서 왔다갔다 하는 중 리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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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방래형은 빠졌어 리퍼 트레이서 죽였어 리퍼 지금 2층으로 들어오는 중 리퍼 개피 아 리퍼 못 잡았다 1층 리퍼 다시 온다 딸피아 나 지금 수레에서 격돌 방래형 한 번 더 빠졌어 리퍼컷 저쪽 방벽 거의 다 닳았어 라인 반대 별로 없다 지금 1,600 여기 각 나올 수 있다 이거 다행히 써도 돼 써도 돼 2층 리퍼 죽었고 겐지 계속 뒤에서 겐지 반피 잘하네 한 대 때렸어 시간 역행 시간 역행 빠졌어 리퍼 지금 왼쪽으로 들어왔어 리퍼 방래형 라인이랑 솔져 정면 리퍼 뒤로 빠졌고 구시우도 정면 지금 방패 1,700 리퍼 올라가 3층 리퍼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온다 리퍼 정면 2층에 겐지 2층에 겐지 400, 300, 200 우리 방패 없어 우리 방패 계속 우승용 나도 공 쐈어 오케이 나이스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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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섰랑 겐지 뒤에서 계속 비빔 솔드 공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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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무시우 죽음 솔져 반피 뒤로 좀 빠져서 다시 막아야 될 것 같아 리셋 죽었는데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빠져서 뒤로 빠져서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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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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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레이서 겐지와 트레이서가 지금 계속 앞에서 지금 깔찬도 돼 아 좀 피 없다 아이고 죽었다 빠져 빠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빠져 빠져 그만 죽어 야 앞에서 앞에서 막아야 돼 기퍼 왼쪽 반경아 빠졌어 그만 죽어 이제 오케이 겐지 개피 아 풍기 안 돼 프레에서 뒤에 지금 열린 풍경 좀 트레이서 뒤에 지금 방패 807 나 방패 잠깐 내림 앞에 내림 자리야 궁은 방패 좀 채워 지금 방패 1000 크리스 궁 써도 돼 나 있어 적 라인 궁 조심 지금 방패 1300 오케이 방패 채웠다 적 방패 거의 다 깨졌어 겐지 왼쪽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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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지금 겐지 정면 정면에 쏘 라인 궁 써도 돼 자리야 궁 써도 돼 라인 궁 조심 라인 궁 조심 난치 아 아 아 근데 뒤쪽에서 끌렸다 두세개 나옴 리퍼 리퍼 라인 아르트 개피 개피 아 일단 잡긴 했는데 뒤쪽에서 힘내가지고 다시 가 다시 와 여기까지 왔다 일단 붙을게 나 붙을게 트레이서 붙어서 나 궁 쓴 오케 라인한테 붙었다 아 나 죽었다 겐지 겐지 라인 잡았어 뒤에 트레이서 뒤에 앞쪽 앞쪽 트레이서가 난리친다 나 둘 있어 나 둘 있어 이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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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위에 리퍼 이속 없어 이속 없어 왼쪽 오케이 리퍼 그냥 이속으로 할게요 빽 빽 빽 빽 빽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아 전면에 전면에 지금 라인이랑 겐지 겐지 오른쪽으로 빠졌고 트레이스도 솔저 장면 트레이스도 오른쪽으로 간 거 같은데 아 많이 오면 브리핑 해야돼 왼쪽에 트레이스 트레이스 왼쪽으로 들어간다 트레이스 왼쪽 잡았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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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쪽 방배 1700 이속어 겐지 들어갔어 이속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장면 거의 다 빠진다 상대 천산백 천산백 겐지 죽었고 나 피 없어 나 피 없어 라인 앞으로 온다 라인 앞으로 온다 류슈 개피 류슈 개피 다 죽어 우리 라인 죽었어 우리 라인 오른쪽에 솔져있다 저쪽 라인 죽어 라인 컷 트레이스 오른쪽 트레이스 오른쪽 크리스랑 라인 궁 겹쳤으면 안해 솔더 궁이야 솔더 궁 오케이 크리스가 먼저 힐 부스터 썼어 아 아 이거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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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들어와 왼쪽 라인 궁 조심하고 라인 궁 조심하고 아 나 붙었어 궁 썼어 궁 썼어 아 근데 죽었다 우리 살 수 있었어 궁 썼어 나 궁 썼어 리퍼 돌았다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아 리퍼 디바 디바 바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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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쪽은 45점이 딜러하고 있네 아 아 아 저거 뭐냐 부활했을 때 나까지 같이 살아났으면 됐는데 아깝다 좀 더 잘 모여서 죽었어야 된대 가다 뭘로 갈까 수겐지 2인스턴 함고 오케이 수겐지 2인스턴으로 다 꺼내 이거 힐러면 그냥 루시오 하나만 쓰고 하나 딜러하자 딜러 다른거 디바 원거리 원거리 좀 할 수 있는거 원거리?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한주도 아니야 원거리잖아 아니야 파라 뜬다 그러면 일단은 공제 안 돼 안 돼 파라 나은가 아니 그러면 얘기를 해 솔드 하란 얘기야? 갓 좀 불안해서 그래 아니면 아니면 리퍼 리퍼해서 같이 들어가도 돼 지정을 해줄게 리퍼 오케이 리퍼로 그냥 같이 들어가서 지정을 해준건가 가운데 웃음 불안 쿠로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지면 80점 떨어진다 쟤 이겨야돼 이겨야돼 형 형들이 좀 해줘야지 80점이 더 잡고다녀야지 지금 뭐하는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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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로 갈거야 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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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야? 이 조합 정매 말고 갈대가 어딨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퍼 겐지 비트 아 오른쪽에 이거 리퍼 자르자 리퍼 망령 이거 자르고 바로 이거 자르고 바로 잘라 망령 없게 그만 잡으면 된다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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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 Unaub 하 chaque lets go 점사 Guide đến 크기 swiftly 라인부터 라인ifications 라인 Circuit 라인 조합 라인부터 뭐고고고고 류 mogę 그리고 류슈 여기 오른쪽 방에 솔져의 프리즈를 하고 있어 아! 죽었다 나 방 안에 3명 방 안에? 팔았다 팔았었다 상대 굉장히 피 아 루시오 딸피 루시오 컷 루시오 컷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에 솔져 아이고 아 솔져 솔져 컷 솔져 컷 오케이 아 이번엔 비트 좋았는데 다시 가야돼? 아 안쪽까지 맞아 우리 다 오는 중인데 우리 또 포커싱 안 하고 있어 어 들어가서 포커싱 안 해 파라 파라 떴다 나 어디가 오른쪽에 지금 리퍼 안에 숨어있어요 파라 잡았어 파라 잡았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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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라인 잡네 저 들어가서 라인 먼저 잡자 솔져 짠 솔져 짠 라인 먼저 라인 먼저 라인은 잡았고 그 다음에 리퍼 리퍼로 컷 2층에 루시오 2층에 루시오 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조합 바꿔 조합 바꿔 조합 바꿔 어떤걸로? 라인 라인 뽑고 오케이 오케이 라인 하나 아 미친 상대 수리퍼다 너 모일 궁 없으니까 내가 겐지 바꿀게 나도 자리할게 상대 수리퍼다 탱커 라인밖에 없어 쟤네 라인 빨리 잡으면 탱커 없거든 라인 방벽부터 2층 리퍼 2층 리퍼 2층 리퍼 돌아간다 망령없다 리퍼 잡아야 되는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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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컷 오케이 파라 컷 아 나 죽었어 한 번 올라가봐 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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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서 궁갑 궁갑 재기만 해 지금 오케이 나 1층인데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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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계속 오오 들어간다 겐지가 한 번 올라가서 소유져 좀 겐지해줘 들어가게 방치 조심 라인 2층에 2층에 지금 리퍼 있어 2층에 계속 있어 2층에 리퍼 계속 있어 2층에 리퍼 계속 있어 내려갔다 내려갔다 죽었었다 한 대만 더 아 다행이다 파라 자살 아 망령 빠졌어 아 저 2층에 소유저를 견제해야 되는데 아 이거 그럼 내가 윈턴 해야 되나 다시 저거 그냥 겐지가 겐지가 저거 건지 내가 파라 견제할게 내가 리퍼랑 안 맞으시고 2층만 넣어줄게 아 일단 이거 그냥 메르시아 오른쪽에 지금 아 뭐야 아이고 우리 하나 없어 폭행 죽었어 나 궁 있어 2층 2층 가도 자리 잡을게 나 지금 방패에 900 아 이거 45점이 아닌데 저거 700? 나 지금 뒤로 잠깐 빠질게 방패 내리고 오른쪽에 리퍼랑 오른쪽에 리퍼 계속 있어 망치 썼다 오케이 뭐지 나 궁 있어 리퍼 궁 있어 나 아무것도 없는데 방패 잘못 나 2층으로 올라갈게 망치 잘못 썼어 2층에 저쪽 리퍼 있다 리퍼 따라가 리퍼 갭이야 그거 따라가다 다 됐다 다 했어 리퍼 짤 딱 방패 깨졌어 리퍼 지금 오른쪽에서 오른쪽 건물에서 나오고 있어 뒤에 위치기 조심 나이스 위치기 조심 리퍼 지금 위치기 조심 리퍼 리퍼 라인 들고 있고 저쪽에 2리퍼야 이렇게 망경 빠졌어 망경 빠졌어 이쪽에 있어 지금 리퍼 여기 여기 이쪽에 오케이 애들 이끄고 있어 나온다 이제 살짝 앞쪽에서 리퍼요 리퍼 뒤쪽으로 돌아가 리퍼 뒤쪽으로 돌아가 리퍼 오른쪽 망경 빠짐 파라 지금 파라 갭이야 터줄게 리퍼 짤 하나 짤 리퍼 하나 더 있어 라인 혼자 라인 고립됐어 앞에 앞에 위에 있을거야 어디 아아 솔져 라인 죽었어 오른쪽으로 들어왔어 오른쪽으로 솔져 솔져 갭피 솔져 갭피 솔져 컷 솔져 컷 오케이 들어왔고 리퍼 고립됐다 왼 오른쪽에 오른쪽에 리퍼 오케이 아 못죽였다 루시우도 있어 리퍼 반피 리퍼 컷 오케이 루시우 컷 리퍼 하나 더 있어 리퍼 하나 더 있어 조심 나랑 같이 가자 잡았다 망경 빠지 망경 없어 망경 없어 잡아 잡아 나 죽였어 위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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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겐지랑 같이 가죠 정면에 라인 이렇고 방패 될게 아 옆에 파라 뒤에 뒤에 파라 파라 뒤에 파라 사이버나 죽었다 파라 딸피 잡았다 파라짠 파라 죽었고 라인 돌진 왜 2층 솔져 2층 먹을 때 약간 기다려 라인한테 라인한테 라인 반피 라인만 잡으면 라인 대피야 라인 컷 라인 컷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에 리퍼 오른쪽 솔져 원숭이 죽어요 나 궁 쓴다 아아 나섰 아 투 쐈어 아 갑자기 투 쐈어 망경 했을걸 밀어 밀어 1.64m 저쪽 리퍼 궁 아 아 뭐야 라이키에 피 나 잠깐 방패 올릴게 썼고 1.64m 좀만 밀면 되는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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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트레이서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파모리 라인 라인 죽어 라인 죽었어 루시 적으면 돼 오케이 나이스 이름은 동전인가? 동전만 걸리면 돼 아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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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다 아아 아 수비다 수비 아까 여기서 1분 넘게 왔지 않았나? 어 꽤 한 1분 한 3-40초 정도 봤 우리 토르비언 하나 넣을까? 상대 트레이서 겐지 했잖아 오케이 토르비언 오케이 이걸 실행하면 되겠네 위치 지정해줘 오케이 안쪽에서 막아야되나? 투솔저로 파라 떴나 쟤네? 파라 파라랑 로드오그 없어가지고 투솔저도 될 것 같아 오케이 뷔퍼 하나 하자고? 로드옥 없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뷔퍼 하나 하자고? 우리 둘이 같이 2층에서 자리잡고 하면 쟤네 못 들어와 쟤네 탱커 하나 했었지? 방금 탱커 하나 라인 하나 라인 하나 그렇지 선생님 내일 마이크 올거야 아마 목소리 들어보고 싶네 궁금하다 요고생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어디다 박아요? 어디다 박아? 어디? 아 여기? 여기 위에 올라가는거? 초밥 아니 여기도 나쁘지않아 여기도 옆에 돌아오는거만 잘 체크하면 돼 옆쪽으로 돌아오는 트레이서나 겐지 정면은 우리가 봐줄테니까 뒤로 도는 그런가만 일단 뭐 있는지 보고 올게 오케이 약간 뒤쪽에서 막 올게 라인 트레이서 아마 그대로 같은데? 트레이서 바로 오른쪽으로 바로 들어갔다 트레이서 라인 지금 정면 왼쪽 점점 솔져 지금 오른쪽으로 트레이서 아 죽었어 트레이서 들어왔어 뭐야 잘한다 나 죽었어 아직 아직 괜찮아 내 친구가 사라지 내포탑 내포탑 사라지 나 1500 나 1500 라인들 중 라인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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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트레이서 솔져 반비 겐지 피었어 겐지 피 없어 겐지 잡을 수 있나? 겐지 잡았어 오른쪽에 트레이서 아직도 있는거 같은데 내가 처리할게 1분 이거 쏘 방패 좀 채울게 나 지금 방패 처음 방패 없다 트레이서 D 트레이서 D 쓰레기통 좀 시간은 그냥 빠졌어 시간은 그냥 빠졌어 아직 계속 B 있어 방패 지금 막고 있어 40초 솔져 궁 썼다 솔져 궁 썼다 솔져 궁 썼다 앞에서 왔게 앞에서 왔게 터진다 뒤에 죽었어 뒤에 터졌어 위로 지금 궁 있어 나 궁 있어 나도 있어 솔져 있어 들어온다 애들 들어왔어 궁 쓴다 힐러 잡을게 힐러 잡을게 아 일렀어 좀 멀리갔어 우리 자리아랑 다 죽었어 한번 살려야될거 같은데 아 다 죽었다 아 아 너 뭐 살린거지 왜 나밖에 안살렸어 나 딜려볼게 아무도 안죽어가지고 아 아 아 아이고 아 아까워라 아 아깝다 잘가 80점 아 아 아 아 우리 겐지 지금 좋아할게 아니야 심각해 지금 떨어졌어? 떨어졌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기야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더 아 지금 트레이서한테 두 번 잘린게 누군데 지금 아 트레이서가 잘 알고 어떻게 해 아 다운 좀 어떻게 잡아 아 아 아까 풍형이 나한테 맡기라며 그 포탑이 다 없애 못 없애던데 헉 나도 많이 빨렸는데 엄청 빨렸겠다 너네 으아 연습에 0.9점 떨어졌어 1점 떨어졌어 1점 떨어졌어 0.8점 떨어졌어 0.8점 와 일단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네 갑자기 존댓말에 좀 더 연습을 해야될 것 같애 시간 시간 되는 사람들은 뭐 듀오를 하던지 아니면 뭐 더 연습을 하던지 하고 그 장문으로 보낸 그 글도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내가 오늘 밤에 저기 행사 갔다 와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일단 12시에 연습은 잡아놓을게 내가 막 혹시라도 못 오게 되면 카톡 남길 테니까 내가 없애도 연습하고 아마 올 수 있을 거야 12시는 오늘 12시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를 존댓말 네 제일 몰입도 초점이 있구요 어색어색 수고하셨습니다 한참 반말하다가 갑자기 제일 나이 많이 있는 형이 그렇게 갑자기 존댓말하면 저희 이상해져요 뭐야 갑자기 지금 게임 끝났잖아 이제부터 존댓말 해야된 거 아닙니까? 게임에서 그럼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만나서도 반말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 만나서는 죄송합니다 네 잘 좀 해봐요 잘 좀 해봐요 또 만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동영 수고했어 다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수고 아 왜 한숨 쉬니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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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uty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lpd님 감사합니다 반마을요정들짱님 대표서 300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